웬일이에요? 바쁘잖아요. 심하다. 결혼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사장님 씨가 신랑 보고 늦게 들어오라고. 우리 둘 다 계약 기반인 거 알아? 결혼은 절대 안 하기로 했는데. 그럼 도로 물릴까요? 왜 마음을 바꿨어요?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하더니.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태아 편이겠구나 싶어서요. 정말로 도망가고 싶으면 내 손잡고 우리 같이 가요. 도망 안 가요. 이제 못 가는 거 알잖아요. 왜 오빠가 내 뒤를 졸졸 쫓아다녀. 오빠 나 좋아해? 진짜 잘 먹는다. 먹다 보니까 접시를 초토화 시켰는데. 임신이래지. 맞지? 원세! 원세!